안녕하세요 피부의 고향 시드물입니다. 시드물 화장품 성물사전 오늘 소개해드릴 성분은 숯가루입니다. 목탄이라고도 불리는 숯은 나무를 불완전 연소시켜 얻게 되는 다공성 탄화 물질로 단단한 목재를 공기의 공급을 차단하여 가열하거나 또는 공기를 아주 적게 하여 가열했을 때 생기는 고체 생성물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참나무류가 주로 사용되어 참수치를 얻는데요. 숯은 이물질에 대한 강한 흡착력과 정화력이 있어 약으로도 사용되며 화장품, 팩 등에 함유되면 이물질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피부를 정화시키고 청결함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채 함유된 미네랄 성분과 수채에서 발생하는 의미온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며 피부 속 나쁜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순화시키는 데 좋은 도움을 주고 피지 조절에 관여하여 블랙헤드와 지성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에도 좋은 도움이 된답니다. 화장품 배합 목적은 연마제, 흡수제, 불투명화제로 사용됩니다. 이 성분이 함유된 시즈물 제품은 참숯 모공 필링젤, 올인닥터 모델링 파우더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숯가루 성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